사세요 이거는 팔자 어 팔자 언제 만원까지 올라 개똥사고 있네 그리고 이제 아아 스팀 7천원까지고 헝겊신 허허 오오오오옥토끼 좋아 이거다 이거 대박난다 오토끼 간다 여러분들 어? 아 이러면 원래 떨었다가 올라가는 현상 알죠? 다이나믹 현상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자 23만원까지 쭉 갑시다 여러분들 아 아 일단 이득입니다 환약도 뭐 이득이긴 한데 아 아 창고 씨밧뻑대샛 좋아요 에 와아아아오오 일단은 뭐 살거 있나 보고 호 흐어있 으아 으으앗 으으앗 으앗 달고 그렇지 오세요 아 돈 안 된다 앗앗 아이다이다이다 잠깐만 이거 돈 받으면 되지 않을까? 아 아 안된다 아 되네 개꿀이들 와우 됐다 됐다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 자 잔다 드르렁 한다 가 가 가 가 가격 올라 어 아 근데 환약은 뭔 미친 뭐 안오르네 어? 아니 이틀 남은거 알어 어 잠깐만 이상하네 아니 이상하네 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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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뭐 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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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중국의 게이문유엘 뭐야 게이문 게이문유엘 이거는 50일까지밖에 없었어 이거는 어 이거 제안보드는 52 내가 한건 50일밖에 없었다 자 아무튼 상의대전설 해봤구요 재밌게 했습니다 에 처음에 약간 여러가지 안해본게 좀 아쉬웠고 다 해볼걸 그치 다 해볼걸 아무튼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검색해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폰게임이 아니고 스팀게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었다 아아아 재미가 있었습니다